어디에? 한번 제대로 가볼까? 뭐? 반대하진 않아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고 가자, 같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? 피할 곳이 존재할까?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? 숲속은 썩 내키지 않는데 숲속은 썩 내키지 않는데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고, 같이 가자, 같이 함부로 다가오면 다친다고 숲속은 썩 내키지 않는데 단번에 꽤 뚫어주지 가자, 카츠 뭐? 반대하진 않아 쟤 시간 없어. 가자고. 숙소는 썩 내키지 않는데. 천둥과 관계. 그리고 날카로운 길을 조심하라고. 시간 없어. 가자고. 함부로 다가오면 다친다고. 시간 없어. 가자고. 제대로 가는 거 맞지? 뭐? 반대하진 않아. 시간 없어. 가자.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고. 시간 없어. 가자고. 단번에 꽤 뚫어주지. 뭐? 반대하진 않아. 가자, 카츠. 숙소는 썩 내키지 않는데. 시간 없어. 가자고.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고. 카츠. 후회하게 해주겠어. 시간 없어. 가자고. 피할 곳이 존재할까? 제대로 가는 거 맞지? 제대로 가는 거 맞지?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고. 가자, 카츠. 가자, 카츠. 가자, 카츠. 피할 곳이 존재할까? 시간 없어. 가자고. 피할 곳이 존재할까? 뭐? 반대하진 않아. 숙소는 썩 내키지 않는데. 단번에 꽤 뚫어주지.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야? 숙소는 썩 내키지 않는데.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야?